강래의 공천 갈등이 격해지자 민주당 내부에서는 2012년 19대 총선에 이른바 기시감이 느껴진다 이런 걱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선호 논술위원, 당시에 결과가 어떻길래 이게 기시감이 느껴진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 당시, 2012년 당시에 이명박 정부에 대한 실망감, 정권심판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컸었고 거기에 대해서 당시에 민주당이 민주통합당이었습니다. 여론조사 흐름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과반 승리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실제 결과는 그 당시 새누리당이 150이사 과반을 했고요. 민주통합당이 127석 그리고 통합진보당이 저 당시에 13석을 얻어서 선전을 했던 그런 선거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 자체가 오늘 한국일보 같은 경우에는 그때 상황을 지금의 데칼코마니 같은 상황이다라고 하면서 그때 이른바 노이사라는 말이 있었던 친노 그 다음에 이화여드 출신 486 공천을 패권화하면서 그 당시에 호남을 굉장히 홀대했다. 그리고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한명숙 당시 대표가 리더십에 좀 문제가 있었다 이런 지적들이 나왔는데 지금의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의 문제, 친명 그리고 비명 간의 갈등 이런 것들이 데칼코마니처럼 겹친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는 거고요. 또 다른 한편에서는 2012년이 아니라 2016년하고 비슷한 거 아니냐. 2016년에 그 당시에 이제 지금 여당이죠. 그때 뭐 친박, 찐박, 찐박 간별사 이런 얘기 나왔던 것처럼 지금 뭐 친명, 찐명 이런 얘기들 나오는 것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상황에 대해서 뭐 여야 양쪽에서 다 좀 부정적인 그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김형준 교수님, 과거 사례에서 충분히 참고할 법한데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역사에서 배우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십시오? 네, 2012년도 총선을 지금에 비유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적절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2012년 4월 총선은 당시에 그 해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어요. 그리고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유력한 대권 후보고 한명숙 대표랑 박근혜 비대위원장이랑은 격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아마 당시에 민주당이 승리한다고 하더라도 왜 150위석으로 일당이 됐냐 하면 박근혜 효과라고 하는 굉장히 큰, 이것이 주는 함의는 뭐냐 하면 총선이라는 거는 공천도 중요하지만 그 당을 이끌어가는 지도자에 대한 리더십에 대한 문제와 더불어서 공천 관리 두 가지거든요. 지금은 보십시오.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재명 대표보다 당대표 효과를 잘한다라는 오늘도 MBS 조사 결과 나왔지만 이런 부분들이 더 큰 영향을 주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2012년도는 오히려 그거보다는 당시에 통합진보당이랑 연대를 해서 나중에 13명이 통합진보당을 간 게 그게 더 지금 비례통합정당 속에서 우리가 비유를 한다면 맞을 수 있는 것 같고요. 2016년도는 친박이냐 친박이 아니라 당시에 새정치민주연합이 깨져나가는 과정 속에서 안철수 의원이 국민의당을 만들어서 38석을 얻었었던 그게 오히려 당시 야당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했었던 이유는 뭐냐 하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제일 먼저 한 조치가 뭐였냐 하면 이해찬, 정청래, 정봉주, 임수경 이런 사람들을 바로 공천에서 배제하면서 아, 그래도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공천 혁신을 하는구나. 그렇게 해서 승리한 거랑 똑같은 건데 지금은 거꾸로예요. 여기는 지금 공천 혁신이 아니라 공천 학살로 지금 가고 있는 민주당의 그런 상태를 보면서 제가 볼 때는 아주 굉장히 어려움에 봉착될 수밖에 없고 저는 정치적 상상력을 동원한다면 이건 뭐 수없이 예측했었던 부분이었거든요.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결국은 친명 대 친문의 싸움이 시작될 것이고 이거의 마지막 활용 정점이 뭘까. 저는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이 아무 말도 안 하거든요. 지난 2008년도 당시에 집권당에서 어떤 말이 나왔었냐 하면 박근혜 전 대표가 친박을 완전히 학살했었어요. 그때 어떤 표현을 썼냐 하면 국민도 속았고 나도 속았다라는 표현을 쓴 적이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아마 이게 또 이런 일이 나올 것 같아요. 친문도 속았고 나도 속았다라는 말을 문재인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상황까지 온다고 한다면 저는 민주당은 완전히 분열될 수밖에 없고 분열된 세력은 결국은 이낙연 미래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금 이재명 대표가 아직까지도 뭔가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빨리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결국 이런 문제 해결의 열쇠, 이재명 대표에게 있는 셈인데 그 방법으로 문재인 정부 인사인 이철희 전 청와대 정무수속 이재명 대표의 불출마를 언급하고 나섰습니다. 여기에 대한 민주당 내 친명계 중 친명계라면서 최근에 신명계로 불리고 있는 김성환 의원의 답변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내려놓겠습니까? 불출마가 가능할까요? 가능하면 제가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제가 이 질문을 왜 들으냐면 카드는 된다 이거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거의 2년 동안 야당 당대표에 대해서 제대로 된 대화 한 번 안 하고 그 기간 내내 사실상 압수수색과 무리한 기소를 하면서 윤석열 검사 독재의 최대의 희생자가 지금 야당의 당대표인데 그 야당의 당대표가 꺾이면 무슨 일이 생기겠습니까? 오히려 이 검찰 독재가 항구화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 과정에 불출마를 하라고 하는 것은 적절한 제안이나 권고가 아닌 것 같습니다. 최찬일 교수님, 이재명 대표가 받을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만 불출마나 이런 이선우퇴 같은 것들이 지금의 공천 잡음을 없앨 카드는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가도 될 수 있죠. 이 상황 속에서 지금 48일인가 47일인가 남았잖아요. 이 상황 속에서 만약 이재명 대표가 둘 중에 하나를 한다면 뭔가 반전의 계기는 마련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현재 제가 볼 때 불출마는 안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불출마를 한다는 건 의원직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의원직이 없어지면 체포동의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방어막이 없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대표직 사퇴는 저는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데 그게 대표직 사퇴라는 게 자신 이재명 이재명 대표의 세력들을 공천시켜놓고. 일단. 일단 해 놓고 어느 정도는, 어느 정도는 해 놓은 다음에 그다음에 대표직 사퇴라는 카드로 이제 이 상황을 위기를 반전의 카드로 마련할 수 있는데 문제는 과연 그 시기가 언제냐가 중요합니다. 시기가 지금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 그 대표직 사퇴하기 이전에 어떤 정말 원심력이 크게 작용해서 집단 탈당까지는 아니겠습니까? 상당한 수의 의원들이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분들이 무슨 저기 새로운 미래로 가든지 안 가든지 그 이전에 말이죠. 저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최대한 늦힐 겁니다. 약간 속도 조절에 들어갈 거예요, 제가 볼 때. 속도 조절에 들어가고 경선도 늦추고 이러면서 좀 완화시키면서 그 대신 경선을 늦추니까 경선에서 만약에 지면 출마를 못하는 거잖아요, 탈당도 못하고. 이런 상황을 만들면서 전반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구도로 가려 할 텐데 그렇게 해서는 민주당이 이기가 어렵다. 지금 이 상황을 정말로 반전시키려면 이재명 대표가 불출만 선호하든가 당대표가 사퇴를 전격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될 가능성은 현재로서 대단히 낮아 보이거든요. 김영진 교수님께서 보수 패널로 나오셨습니다만 원래 반대편에서 보면 문제점보다 잘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의 특보라고 생각하시면 뭐라고 조언하시겠습니까? 이게 실제로 보면 대표가 사퇴한다고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공천 지금 과정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뒤틀리고 왜곡된 공천 관리가 대표가 사라진다고 그대로 되나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저 중요한 건 가장 확실한 방법은 현재 공천 관리위원을 해체시켜야죠. 그리고 지금 충분히 한 달 동안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특별하게 정말 경선이 끝난 적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진행을 하기 이전까지 예를 들어서 박영진 연구원 포함해서 윤영창 등등 10% 정도 그리고 20% 해서 결국 탓당했던 이런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다시 전면적인 검토가 들어가야 된다. 상징적이라도 그렇게 해놓지 않고 나서 자기 임무를 다 해놓고 나서 자기가 부출만 한다. 그랬으면 벌써 이전에 비대위 체제로 갔죠. 그러니까 끝까지 어떤 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자기가 끌고 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인데요. 뭐 결국은 선택은 이재명 대표가 할 수 있겠지만 결국은 이것에 막판에 있어서의 힘은, 우죽하면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얘기했잖아요. 이강인처럼 먼저 직접 사과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라는 부분인데 전직 총리들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만약에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면 버티기 힘들 거다. 그럴 경우라도 결국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는 공천에 관련돼서 아까 초기에 제가 말씀드린 객관성과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체제로 빨리 바꿔서 그러한 상징적인 것들, 그동안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후에는 모든 자료를, 기준을 공표하겠다 이렇게 나오지 않는 이상은 이 문제 해결하기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최선호 논술위원, 일본에서는 보니까 이해찬 전 대표를 선대위원장으로 임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더군요. 실제로 이해찬 전 대표가 선대위원장으로 등판을 할 경우에 민주당 상황이 좀 달라질까요? 뭐 상황이 좀 달라질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제가 이해찬 전 총리 측 측근 한 분하고 전화 통화를 해서 물어봤습니다. 이해찬 대표 선대위원장으로 오는 얘기가 있던데 어떠냐라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답을 하더라고요. 연초만 해도 이 선대위원장 얘기 물어보면 이해찬 대표가 쓸데없는 소리한다고 내가 당으로 돌아가는 일 없을 거라고 이렇게 굉장히 강하게 부정을 했는데 지난달 말에 같은 질문을 했더니만 아무 말이 없었다. 그래서 침묵을 통해서 좀 어느 정도의 동의를 나타낸 것 아니냐 이러면서 좀 금물살을 타고 있고 원래는 이제 정세균 대표하고 정세균, 김부겸 두 전 총리를 모셔다가 공동선대위원장 하는 카드였는데 지금 김부겸, 정세균 두 분 다 현재 공천 과정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을 하고 계신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해찬 선대위원장 얘기가 조금 어느 정도 나오고 있는 건 맞고요. 다만 이제 저 얘기는 조기 선대위라는 얘기하고 쌍으로 같이 돌아가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불출마를 하거나 그럴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기는 합니다마는 어떤 형태로든 2선 후퇴라든지 이런 걸 하면서 조기 선대위로 가고 그러면 이제 이해찬 전 총리가 와서 뭔가 당에 지금 당이 돌아가는 상황이 너무 엉망이기 때문에 좀 뭔가 엄격한 규율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이 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그럼 여기가 어디에! 너와 else minute 녹화 düşü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